네, 문장 해석의 완성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제 모든 강의 중에 한 개만 수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뭘 추천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매해 똑같이 얘기합니다. 문회완 들어. 문장 해석의 완성, 이건 꼭 들어야 돼. 제가 항상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학생들 되게 많을 겁니다. 선생님, 제가 해석은 되는데요, 답이 잘 안 보여요. 중복 답이 보여요라는 학생들이 꽤 많을 겁니다. 뭐가 혹시 문제일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해하신 겁니다. 영어라는 시험은요,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 토시 하나 안 빼고 우리말로 옮긴 해석이 아니라 필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그를 따라가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키워드예요. 줄거리 잡는 거를 말하는 거고, 필자가 의도한 바대로 문장, 문장을 따라가는 게 해석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옮기는 게 아니라 필자가 의도한 대로 문장, 문장의 줄거리를 따라가는 능력이 해석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그런 예시를 많이 했잖아요. 뭐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영어 쓰면 세 줄 나옵니다. 필자를 하고 싶은 말은 탐스는 시인으로 유명하다예요. 근데요, 진짜 빈칸 문제 풀 때 학생들 중에 꼭 있습니다. 어디서 읽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오답에 낚이거든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슨이 유명한 시인이라고 꼭 나와요, 학생들 중에. 어? 탐의 아들이 유명하다고? 아빠의 자부심, 꼭 나옵니다. 학생들이 왜 오답에 낚이느냐?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수식어구에서. 문장의 속의 완성이 어떤 강의냐면 문장, 문장, 문장을 구문 독해 수업이 아니에요. 끊어 읽기, 묶어 읽기가 아니에요. 세 줄 이상 되게 어려운 문장인데요. 필자가 의도한 바대로 글을 따라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3개년 기출문제 6, 9 수능이에요. 세 줄 이상의 모든 문장이고, 세 줄 이상의 모든 문장 중에 가장 어려운 것만 모아놨습니다. 일단 문장 해석 책 중에서는 어려운 책인데 근데 추천 대상자부터 설명드릴게요. 1번, 1등급이 목표인 1번, 길고 복잡한 문장 나오면 무슨 말인지 정리가 안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단어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 2번이 진짜 큰 문제죠. 이해는 못했으면서 무조건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려는 학생들. 자, 학생들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영어 단어 외우면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오해한 학생들. 솔직하게 가슴에 손 놓고 고1 때에 비해서 지금 영어 해석 실력 향상됐나요? 아마 대부분이 아니라고 말할걸요. 뭐냐면 실력이 향상됐다는 느낌은 안 들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내가 옛날보다 많이 외우는 건 맞지만 해석 능력이 내가 고1에 비해서 지금 많이 향상되었나 아닐걸요? 여기 이 2번 때문이에요. 문장에서 우리말로 옮기는 번역과 시험이 아닌데 필자가 의도한 대로 그걸 따라가는 능력의 시험인데 이해는 잘 안 됐으면서 계속 우리말로 옮기고 넘기고 넘기니까 대충 이런 말이겠지? 짜지겠란 말이에요. 점수가 안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실력이 늘지 않았으니까. 맨날 그 자리에만 머무는 거예요. 해석 실력이. 단어 개수만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하나만 직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도니 A, 버들소 B가 나옵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나오면 필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A예요, B예요? B만 요약합니다. 우리말로 해볼게요. 너뿐만 아니라 나도 부자야. 너뿐만 아니라 나도 부자야. 그럼 누가 부자인 걸 말하고 싶어요? 내가 부자인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뿐만 아니라 이거 힘 빼는 파트예요. 필자가 진짜 의도하는 건 내가 부자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능력이 해석 능력이에요. 가로 열고 닫고 구분 놓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인뿐만 아니라 제니퍼도 예뻐? 그럼 필자가 진짜 누가 예쁜 걸 말하고 싶어요? 제인뿐만 아니라? 아니요. 제니퍼도 예뻐? 이게 필자의 의견인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는 안 됐으면서 그냥 계속 문장 길어지면 넘기고 넘기니까 실력이 늘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주장하는 문장 우리 생각하면 읽기가 또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주장하는 문장 이거 주장하는 문장이구나. 이건 부연설명이구나. 문장 하나를 보고도 알 수가 있어야 돼. 이 연습을 합니다. 난이도 되게 높습니다. 3개년 기초문제 6구수 등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만 가져왔습니다. 총 15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공부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1번 강약 주면 읽어라. 수식어가 뼈대는 구분함에서 있는 거 아니겠냐. 수식어는 힘을 빼앗는 말이에요. 다시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수식어고 탐 쓴 은 주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전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보어 시인으로 유명하다. 줄거리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저희 수업에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 잡는 법이 1강 1번부터 시작합니다. 키워드 잡는 거 되게 쉬워요. 영어는 뭐뭐는 뭐뭐다 뭐를 언제 어디에 제가 이걸 왜 잡아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학생들 수학 4점짜리 문제 풀 때요. 눈으로 쭉 읽고 수식이 움직여요. 지문 안에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에 표시하면서 읽어요. 표시하면서 읽을걸요? 눈으로 쭉 읽으면 영어 수학 1등은 아닐 텐데 아마 과거 학생 제외 자 두 번째 국어 문제 풀 때요. 비문학 눈으로 쭉 훑고 3번 찍어요. 지문 안에 키워드에 표시해요. 표시하시죠. 탐구하겠습니다. 탐구 고난도 문제가 나왔어요. 눈으로 쭉 읽고 4번 찍어요. 지문 안에 키워드에 표시해요. 표시하지요. 이제 감 오셨죠. 근데 영어는 왜 안 해요? 그러니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고 실력이 안 올라가잖아요. 키워드라고 하는 게 아니 국어도 하지 수학도 하지 탐구도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안 한단 말이에요. 10명 중에 읽고 8명이 가로 열고 닫고 구문 놓게 하던지 눈으로 읽어요. 그리고 자기는 해석권 한 것 같은데 답이 안 보인대요. 아니요. 키워드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우리 수업의 핵심이 키워드 잡는 법부터 수업을 해요. 그리고 그래야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필자가 나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거구나. 아 이거는 내가 힘을 빼야 되는 파티였구나. 다시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이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수식하고 탐스는 강약 주면서 읽고 읽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장하는 문장 찾기 연습도 하고요. 우리 수업의 핵심 생각하며 읽기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장 해석의 완성이 해석과 문제풀이의 딱 조집합의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하나만 드라고 한다면 꼭 문장 해석의 완성을 수강하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법을 설명드립니다. 예습은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교재 오른쪽 페이지가 출처 원문 어휘입니다. 자 우리 1번부터요. 키워드 잡는 법부터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외를 요약함에 있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한 강의 끝났다 쳐볼게요. 그럼 교재 왼쪽 페이지에 똑같은 지문이 구문독회가 되어 있어요. 끊어 읽고 묶어 읽고 해석이 다 써 있습니다. 이거를 복습할 때 공부하는 건데 구문독회를 복습하는 게 아니고요. 수업 시간에 키워드 잡는 법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 키워드를 그대로 다시 요약하는 거예요. 강약 중에서 있는 연습을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1강부터 15강까지를 공부를 합니다. 100%가 이해되지 않아도요. 한 80% 이해됐으면 15강 완강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한 바퀴 더 공부할 거거든요. 참고로 100% 이해돼야지 넘어가면요. 완강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훨씬 비효율적이에요. 일단 80%만 이해돼도 끝까지 가서 완강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 워크북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워크북 파트 똑같아요. 오른쪽을 공부하는 건데 오른쪽 페이지와 왼쪽 페이지가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두 번씩 읽는 겁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뼈대와 수시곡을 내가 눈으로 구분하면서 읽는다. 두 번씩 읽을 땐 요약을 합니다. 키워드 우리가 15강 또한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거예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왜 그러면 왼쪽 페이지에 요 지문에 가로 열고 닫은 구문도케도 있지만 혹시 색깔 보이나요? 음영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키워드 잡은 겁니다. 모범 답안이에요. 저하고 100% 똑같을 표현은 없습니다. 한 80% 비슷하면요. 제대로 요약한 거 맞습니다. 그건 필자가 진짜 뭘 말하고 싶은지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회독을 끝내는 겁니다. 근데요. 1회독 끝내면 안 돼요. 무조건 해석과 관련된 강좌는 두 번씩 듣습니다. 그리고 현장 버전으로 다시 듣습니다. 제가 매해 같이 말하는데요. 아니 말을 안 듣는 학생이 절반이에요. 여러분 혹시 수강평을 한번 봐보시면 압니다. 하란대로 한 학생들은 정말로 실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수강평이 되게 좋게 나오죠. 왜? 성적이 올라가니까 꼭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왜? 두 번씩 들으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게 학원 수업과 온라인에 있어 온라인 최고의 장점인데 학원 수업은요. 현장이에요. 윈터나 썬원 때 딱 들었으면요. 끝난 겁니다. 근데요. 온라인의 장점은 재방송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드라마 볼 때 재방송을 보면 장점이 뭐죠? 재방송을 봐야지 그럼 두 번째 볼 땐 디테일이 보입니다. 재방송을 보면요. 외우고 싶지 않아도 대사가 막 튀어나옵니다. 똑같아요. 해석 관련된 강의는요. 두 번째 현장 버전을 듣잖아요. 디테일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 요약하면 되는지 외워집니다. 그러면 정말 실력이 확 올라갑니다. 문장 해석의 완성이라고 하는 강의가 교재되기 어려운 건 맞아요. 자 근데 필자가 의도한 대로 그를 따라간 능력이 배양이 되면 이게 1등급 올리는 데 있어서 자기의 정말 해석 능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필수 강의 이게 바로 문장 해석의 완성입니다. 자 요 강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는 겁니다. 나 줄거리 잡을 줄 알아. 키워드 잡을 줄도 알아. 그건 문제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성적이 미트넷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강에서 봅시다.